전국 초등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이 악기 선택받은 소수의 친구들만 소리를 낼 수 있었죠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운지법으로만 수행평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단소 쓸데없이 불기만 힘든 음악시간 수많은 아이들을 저장소통으로 쓰러지게 만든 원흉 소리만 빽빽 내다가 결국 못 불었다 그런데 단소를 누구나 불 수 있게 해주는 요상한 물건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생긴 보조기구를 치구에 끼우면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단소 저희도 직접 불어보았습니다 보조기구를 끼고 불어보니까 기존 단소를 불 때보다 소리도 더 잘 나고 두려움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전국 단소알못들을 국악 명인으로 만들어주는 이 단소 보조기구 대체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? 벌써 한 15년이 넘었네요 어느 누구라도 쉽게 소리낼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했고 어린 학생들이 소리내는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보조기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코더는 치구의 입김을 모아주는 얇은 구멍에 마우스피스가 붙어 있어 와류를 쉽게 형성할 수 있지만 단소는 입술이 마우스피스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정확하게 관내에 들어가도록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보조기구가 리코더의 마우스피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 단소보다 불기가 더 쉬운 것이죠 이 보조기구를 도입한 초등학교들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보조기구 딸림 단소로 아이들이 처음 접하면 흥미를 느끼게 되고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익히려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보조기구를 끼운 단소는 정통 단소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부각 학교가 요즘에 많이 개량되고 있지 않습니까? 개량했다고 전통학이 아니다 이런 건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통학기 개발은 계속 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전통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단소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발한 보조기구 그 마음만큼 우리 전통학기 계승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관심이 없어진다면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모두 쉽게 배우고 연주할 수 있다면 더욱더 전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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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